이스라엘 내가 지을 줄 알고 머뭇거릴 때가 아냐 슬슬 시작해볼까 여신을 위하여 진출업 날 쏘야 되겠지? 이 자움도 승리로 준비네요. 잘가요. 맞을 수는 없어. 좋아, 지금이야! 내가 상대하지. 지름이 경로가요? 나도 기다리고 있어. 어디 한번 달려볼까? 언제까지 버티나 보도록 하지. 후후! 구원해드릴게요. reun아! 준비가 끝났으면, 가도록 하지. 이따라... 여기들! 으악! 강릉의 실력을 보여줘야겠군. 포토스, 너네랬을 불러보는 것 같니, 격의 차리를 보여주지! 태국의 성격을 보여준다! 도전을 저장할 때는... 힐링을 보내주지! 갑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전을 받은 적을 받은 적을 받은 적을 받는 적을 받은 적은 것이라도, 천주의 포! 사계의 쇼! 가라! 금방 끝나겠는데! 누가 최강인지! 똑똑히 가르쳐줘! 그래가지고... 쇠규가... 으악! 으악! 질찰인가요? 힘들고... 무섭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도와드릴게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좋아. 상대의 주제. 공격하라! 그러니까... cle가 이 따라 나머지 말이요! 날 꺼킬 수 있는 놈만 전메! 힘들게요! 먼저 시작하겠다! 이쪽으로! 잠깐만요! 완전히 칭찬을 치고, 혼내기 치고는 말이다! 꽤 즐거운 승부였다.